초강력 부적재료 세트? 이건 내게 꼭 필요한 거야 틸리, 어디 가니? 아르바이트요 아르바이트? 이런, 배달 주문이 많이 밀렸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건 어때요? 아르바이트? 그럼 부탁할게 컵케이크 왔습니다 어머나, 더워서 다 녹아버렸네 그래도 고생했구나 틸리, 들어와서 손 씻고 갈래? 그럼 실례할게요 틸리, 날아오죠 무슨 일이죠? 느게실이 다 섞여서 카인이 풀고 있단다 저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건 어때요? 아르바이트? 내 실들이 조각나버렸어 원실들이 조각나버렸어 아르바이트 뭐지? 틸리암, 대기 중인 환자들의 증상을 기록하세요 증상이 어떠세요? 미침해 입을 확실히 막아야겠군요 좋아요 지옥 불구덩이로 안내해드릴까요? 막혔어 지금 바로 뚫어드릴게요 환자가 없군요 이만 돌아가주세요, 틸리양 하루종일 허탕이라니 틸리, 아르바이트 잘 다녀왔어? 돈은 많이 모았니? 딱이요 에구 저런 그럴 땐 돈을 모으는 목적을 생각하며 힘을 내는 거야? 목적이라면 이미 있어요 이거 말이니? 이, 이 꼰? 첫 아르바이트 축하 선물이란다 내일 아르바이트도 힘내렴 이제 힘낼 필요 없어요 가지고 으해주세요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 1.. 2.. 2.. 2.. 3 2..